아미노미나상,こんにちは! 웰컴 투 아미스테리더스! 카이! BTS 2분도 카이 오 가이사이시맛스! 오늘 BTS와 함께하는 추억시간입니다. 아미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주실거죠? 저희 BTS가 4가지 경기를 치러 볼건데요.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? 오늘의 진행자 나와주세요. 오늘의 진행자 시간입니다. 어떤 게임을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이거 뭐 사실... 긴장되네요. 첫번째 게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까요? 1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자, 여러분들 갑니다. 자, 어떻게... 준비 시작 1분입니다. 올라가니? 나 하나도 안올라가 나도 안올라가 운뚝실력이란 말 있어요. 아, 그렇게 하는거죠? 그렇게 하는거죠? 그렇게 하는거죠? 아, 먼지? 먼지? 별로 반응이 없어요. 아니요. 아니요. 생각보다 가요. 문뚝실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렇게 했는데... 3개 이렇게 나오고 싶다. 아, 벌써 팔 아파. 어깨 나갈 것 같아요. 22초 남았습니다. 아, 힘들어. 22초 남았다고요? 20초. 올라가요?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하고 계세요. 아닌데요. 아, 그래요? 전 이거... 올라가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... 벨리댄스 아니야. 10초, 9초, 8초, 7초. 힘들어요. 정국이 내나가고 있는거 아니에요?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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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. 내나가고 있는거 아니에요.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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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. 자, 놓으세요. 자, 힘드네요. 자, 한 명. 신씨부터 발표합시다. 어, 117 나왔습니다. 어? 그 윤지였네. 10초에. 자, 149입니다. 오...